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희는 먹이로 써야되요. 먹이가 없어서. 근데 이걸 써야지 잘 나와요. 사이즈 좋다. 사이즈 많이 와요. 모집을 요청해 주세요. 사이즈에서 흘러주신 meeting. 왼쪽으로 올려놔 아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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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오케! 오 세게 물었네? 어 야야 물들어오어 아 아 와 어 자르면 하겠다 그게 우리가 잡은 것들이 대체 야 이거를 먹이럴수 있는 진짜 대단한거지 잘라 이거 잘라 아 아니야 아직 몇개 있어 그니까 그거 그냥 일단 집어넣으면 가야겠다 잘해를 계속 오우씨 계속 내먹었네 네 내먹었네 따먹었어? 누나 입주로 한 4번을 물 깊이가 55에서 60은 돼야 돼요 물 깊이가요 55에서 60정도 돼야 돼요 너무 아까 낮았어요 저희는 엄청 내려갔어요 금방 떠내려갔어요 와 여깄다 여기있어 여기있어 여기앞에서 물고 너가 내장 버렸냐 혹시 노란거 물고 가는데 그래? 어 여깄다 tempted 오오오오오 어디있든 오오오 destiny 오오 오오오오 아, 참. 아, 저기 있다, 야. 여기 가고. 여기 있다, 보인다고. 오. 사이 꼬였다, 이런데. 미동패달이. 하하하하. 아, 너무 떨렸어. 사이 꼬였다. 사이 꼬였다. 어, 괜찮았어, 사이저. 깊은 데 가야 돼. 위에 있어, 지금. 너무 깊은 데 없어, 위에 있어. 다시. 오, 사이 꼬였다. 사이 꼬였다. 오, 사이 꼬였다. 아, 사이저. 오우. 오우. 우기했다. 물었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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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이코 오~~ 나 앞에 이쪽으로 돌리던거야 내가 넋살 잡자 이쪽으로 돌리던 가루 이쪽으로 돌리던가 오~~ 총 안들던가 이쁜게 꺼내안 이쁜게 꺼내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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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